아 바람과 김민국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주시면 이쪽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생활을 떠나서 일단 제가 20대를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영화를 찍어보는 것을 이루어서 너무 좋고요. 상대주신 분은 감사드립니다. 촬영할 때 분위기라도 내려오셨습니다. 네 촬영 환경이 조금 입체적으로는 힘들라는 시간들이었는데요. 그래도 너무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. 전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 경영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. 네 좋은 모습을 부탁드리고요. 두 분 배우가 더 멋진 영어에서 좋은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